은행줍기입니다. 은행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시간째 은행을 줍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은행이 쫙 깔려있습니다. 이거 2시간 줍으면 세푸대 줍어요. 지금 한참 줍고 있습니다. 완전 은행 부자랍니다. 쫙 깔렸어요. 은행나무에 밑에서. 인증서 찍으면서 다시 줍기 시작. 이렇게나 많아요. 엄청 먼 줍. 와 대박. 자 다시 또. 올해도 은행 줍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딱 줍을 만큼만 은행은 줍습니다. 이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 되면은 이제 늦가을로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나무가 단풍이 불면 은행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우선 길바닥 먼저 줍고 길바닥으로도 이렇게 은행이 점령해서 차들이 돌아다니면 요거를 쿡쿡 밟고 가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기루에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줍고 있습니다. 아 은행은 밟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기. 요기가 지금 밤나무 숲인데요. 밤나무에도 은행나무가 쫙 쫙 심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단감도 보이죠. 요거는 단감이 아니고 그냥 토종감이랍니다. 이렇게 밤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있기 시작하면은 은행도 은행도 주워야지 되고 바쁜 가을, 풍성한 가을이 시작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우리 나무들 텃백 좀 볼까요? 노런, 노런 벼들이, 들편에는 벼들이 고개를 숙이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저희논에도 표를, 이른별은 다 뼀구요. 요쪽이 주먹나무서부터 쭉 오면서 은행 줍다가, 은행 줍다가 신 들으면 이렇게 핸드폰 들고 쫙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 은행 줍다가 신 들으면은 제가 하우스에 가서, 하우스로 가서 배추 구경을 한답니다. 여기는 주먹나무 타고 간 호박은 주렁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주렁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가을 호박이, 애호박이 맺히기 시작했구요. 옆에는 노란 꽃들이 완전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해다가 여기는 이제 소나무가 쫙 심어져 있구요. 하우스 배추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오늘로 하우스 배추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와, 대박! 제가 갖고는 하우스 배추입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고랑도 보이지를 않구요. 이렇게나 잘 됐습니다. 이제 통이 이렇게 안기 시작해서, 제가 약은 안 뿌려준답니다. 모투성 약도 안 뿌려주고, 아무것도 안 뿌려준답니다. 통 결구가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약 뿌리기 중지해야지 되구요. 어, 엄청도 잘 자랐어요. 이제 통 안 질라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습니다. 어, 3분 영상기로 찍어야지 되는데, 3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생채, 야채는 제가, 어, 맨날 맨날 따주는데, 여필호. 요게 루콜푸드에서 인기 상품품이랍니다. 아, 마트, 영롱마트, 하나로마트, 어, 예소도, 어, 이게 인기 만점, 흠, 생채입니다. 와, 배추가 이제, 드디어 소 배기가, 소 기르다가 깍차기 시작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오늘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어, 은행도 춥고, 주말 시간을, 10월의 첫, 첫 주말 시간, 흠, 흠, 10월 2일이랍니다. 제가 인증사 찍으면서, 오늘입니다. 어, 3분 영상기로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4분이 돌아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찰칵, 우리 집 생채 잘 키웠죠? 우리 집 배추 잘 키웠죠? 배추 좀 보세요. 와, 완전 대박이죠? 옆에 오늘이 32일째, 모종 심오는지, 32일째 된 하우스 배추, 김장배추이고요. 이렇게 이제 통이, 결구가 생기려고, 그리고 은행나무 보세요. 벌써 은행나무 단풍이 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저의 할 일이 은행죽기인데요. 바닥에 쫙, 요렇게나, 많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은행죽기는 쉬워요. 어, 제가 오늘 주신 푸대는, 은행은, 음, 3푸대 주셨습니다. 두 시간 딱 주셨습니다. 바오사민 응원입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안녕! 안녕!